안녕하세요! 트윙입니다! 어저께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매우 피곤해서 이상해 보일수도 있다 자 그래도 오늘 어저께 스윕 스윕도 왔어갖고 스윕온 애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! 엄청나게 귀엽죠? 완전 일대일 체형 몬스터바디 로드 타이로 오란다 아주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연애들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들 난주군단 백란주군단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이거 오란다 비피 로드 타이로 오란다 파이거들 들어왔어요 귀엽죠? 그리고 걔네들 어디서 들어오는 애들은 아닌데 여기 보로란다들 귀요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백란주 좀 크네 아까 보여드린 백란주 커지면 요정도로 커진다는거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귀염둥이들 거팔로 난주들 거팔로 난주들입니다 거팔로 난주들입니다 거팔로 난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구미들 여기 사코라 유궁 이렇게들 돌아왔어요 아유 귀여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없네요 아유 요즘 여러가지를 하고 있어갖고 바쁘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 더 바빠져야 되는데 더 안 바빠지고 있다는 거 엄청 바빠야 되는데 말이죠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엽죠 지독하게 못생겼습니다 지독하게 못생겼어요 지독하게 못생겼어요 지독하게 못생겼어 지독하게 못생겼어 어떻게 이게 못생겼지 못생긴게 매력이 있다는 거 으아하하하 진짜 못생겼다 여러분 금붕어도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귀엽고 이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작업은 또 야간의 작업인데 그건 촬영 한번 해볼게요 진짜 슈퍼 영화기를 제가 설치를 해드리려고 가서 기대 좀 해주십시오 내일 그 영상은 저녁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붕어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귀여워요 유바